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흠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선대위 개편안을 직접 발표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혼자 가기 홀로 가기를 선택한다. 이쪽이에요. 오늘 윤석열 후보 장구에 들어갔던 윤 후보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선대위를 해체하고 대선 때까지 최소 규모의 실무 중심의 선대본부만 남긴 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해척수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 후보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김종인 위원장의 연기 발언이었는데요. 의원총회 현장에서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 그 얘기요. 그렇죠. 이 발언 이후 윤 후보는 굉장히 경로했다고 하고 또 김 위원장과 함께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세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본인의 주도권이 없는 거잖아요. 주도권 없는 선대위 체제는 반대한 겁니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새벽 2시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 사무총장에서도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직은 내려놓는 거였는데 당 사무총장직은 유지한다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무총장직 내려놓을 테니 이 얘기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내려오시오. 이런 압박이 되는 걸까요? 그런 압박용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원래 윤핵관이냐 김 위원장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윤 후보가 진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데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후보가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제 결별 수순을 받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대표는 선대위 내에서 맡은 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합류 가능성도 떨어진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아니 뭐 재합류 선대위 재합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지 그만둬라 지금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고차방정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준일 대표. 김종인 위원장 해촉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립감 강하게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어떻게 하다가 해촉, 결별 얘기까지 나온 겁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선대위를 불시에 해체한 것도 영향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기만 잘해라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후보를 허수아비로 보이게 만들었다. 아바타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게 당 내부에서 지금 측근 그룹에서는 부글부글 끌었고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속 김종인 위원장하고 간다라면 계속 아바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상황 논란이 이어질 거다라는 상황 논란.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지금 그 선택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그런데 윤석열 스타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보이면 이제 수능으로 좀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제 이제 수능 수험생이 한 100일 정도 앞두고 쪽집게 강사를 한 분을 영입을 했어요. 이분은 명문대를 막 엄청 예전에 많이 보낸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고 이 강사도 좀 지켜봤어요. 이거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이분을 모셔가지고 지도를 따랐는데 큰 성적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떨어졌다. 별 성과가 없다. 그거는 이제 서로 원인의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제대로 지도를 못했으니까 지금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말을 들어야지. 왜 지금 딴 데 가서 딴 데 학원 가서 지금 수강하고 있어. 내가 찍어주는 거 지금 제대로 해야지. 라는 이런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제 이거를 이 강사를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험생한테 모욕감을 주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근본 이 김종인을 교체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 최근에 이를테면 본인의 실언 본인의 정책적 부족함 기타 등등 김건희 씨 문제 대처 문제 이런 거는 다 후보 본인의 문제거든요. 물론 보좌를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김종인을 교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조태인 기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가져오는 외연 확장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까지 끌어오는 외연 확장의 효과. 그것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딜레마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고민했던 점이 그 지점이라고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가면 상황 정치 이미지, 허수아비 정치 이미지도 갖고 가는데 또 따로 가면 또 그 불안한 메시지 관리나 중도층, 2030 표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 고민 때문에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대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초심으로 가자. 이게 되게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상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대적하면서 강한 리더십이 장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가게 되면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좀 깔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연기 발언이 윤 후보 리더십에 좀 타격을 줬다. 이게 가장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11시 최종 발표 때까지는 또 모릅니다.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지금 아침 분위기로는 김종인, 배제, 홀로서기 이쪽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지금 두 개의 흐름이 흐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 다른 한 흐름은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제 분주하게 뭐가 돌아갔죠? 김준일 대표. 네. 뭐 이준석 대표. 일단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과 선대위 자리가 정확하게 뭐죠? 종합 본부장. 본부장. 그것까지 지금 내려놓는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당직자가 다 내려놨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빼놓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을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또 윤석열 측의 그거예요. 왜냐하면 2030 표심에 굉장히 악화가 될 것이다. 이것도 딜레마인 거죠. 아까 김종인 위원장 딜레마랑 똑같은 딜레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고차방정식을 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준석 대표 출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오늘 초선의원들이 회의를 한다 그러고 또 중진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주제는 이준석 사퇴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퇴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식화가 되는 순간 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 고민이 깊을 텐데 잠시 후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죠. 거침없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보 얘기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혼돈이 있는 상황을 틈타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해달라 국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제기를 했다가 철회한 재난지원금 얘기죠? 재난지원금도 어제 또 같이 얘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 원. 지난 10월에 한번 얘기했다가 철회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얘기를 꺼낸 거고요. 추경 시기는 설 전에 그리고 추경의 규모는 25조에서 30조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한테도 더 주고 국민들한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주고. 그런데 이제 사실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 후보는 어제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서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 임명된 권력은 대통령 지위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했고요. 이 후보는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에서 국가비전 국가통합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원팀 행보에 나섰는데 이것 또한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보이는 행보입니다. 제가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 놀랐잖아요. 규모가 가구당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1인당 100만 원이어서 놀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불과한 지 몇 달 전 11월 얘기만 생각해봐도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더 높았어요. 결국은 국민 세금 아니냐. 이건 재정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거를 정략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 꺼냈을 때. 그런데 지금 여야 공의할 것 없이 25조에서 시작해서 50조 100조까지 물론 그건 손실보상지원금 성격이 강하지만 이런 것까지 나왔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정부가 너무 돈을 덜 풀었다는 것도 많이 공감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여야가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한다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와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때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현실화 가능성.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합의가 될 것이냐인데. 어쨌든 소상공인과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강하게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도 그 얘기인데 어제 나온 공약들 중에 sns를 중심으로 굉장히 반영을 일으켰던 건 탈모 공약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소확행 국민 공모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래도 3일 만에 천 건이 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것 좀 공약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청년 선대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완전 확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그 천 건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지금 건강보험을 탈모약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이런 탈모도 피부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미용 목적. 미용 목적이면 치료 목적이 아니면 건강보험은 적용 안 됐는데 탈모에 한해서는 적용시켜주겠다? 네. 그러니까 탈모가 미용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는 탈모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미용이 아니라 이거는 머리가 만약에 부족한 수치 없으면 예를 들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고 사람 사귀는 데도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 자존감 자신감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탈모 인구가 한 30만 명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잠재적인 인구는 많으면 천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모 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 탈모 갤러리에서는 이재명을 심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 이런 글들이 막 댓글들이 폭주를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도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나를 위해 이재명 했는데 박주민 의원은 머릿속이 없잖아요. 머릿속이 좀 헌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패러디들이 지금 많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잠재적 부시인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그 압수수색 직전에 지금 여러 사람들과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김용 지금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다. 여기도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일종의 구명활동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다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3년간 577억 원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3명이 휴대전화를 동시에 바꿨다. 이거가 또 오늘 언론 보도로 나와 새벽에 아니 그 3인방 말고 지금 정진상, 김용 이들의 전화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은 제가 바꿨다는 얘기는 못 본 것 같은데 통화했다. 네. 통화. 통화하고 바꾼 건 남욱 이쪽이고 네. 남욱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3명은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한 건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여기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꾸거나 통화했다. 전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새로 나왔군요. 조태인 기자.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대신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표심은 이제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 갈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오기 힘들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그 부동층의 표를 내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중도층 공략, 정책 공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방역패스 이야기군요. 네. 법원이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서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일단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다는 아니고요.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의 방역패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권, 직업 선택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법원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하면서 원래 3월부터 청소년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청소년에 영향은 없는데 접종하지 않은 성인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방역패스 없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예정될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당장 모레에는 앞에는 독서실, 학원이었는데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전체 적용시설에 대해 의료진 등 1,000여 명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신문기일이 처음 있어요. 지금 따로따로 다 내고 있는 거군요. 학원협회에서 낸다든지 식당 쪽에서 낸다든지 의료진에서 낸다든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줄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고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